아카디아 리조트에 왔습니다. 일단 오늘 하루를 여기서 묵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일단 밥을 좀 먹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. 빗물 떨어지네. 빗물. 오이구. 으취. 이거 뭐야. 신비디움인가. 오우. 천둥까지 치네. 우아. 우아. 오이. 오이. 아카디아. 꽃도 좋고. 레스토랑이 있긴 있는데 메롱이네. 오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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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옅이 riesped 알드컵. 이쪽으로도 나올 수가 없네 2층도 있고 진짜 오래됐네 호호호 하...심란하다 이리와 제가 아주 벗이 될 줄을 아네 졸랑졸랑 따라다니고 졸랑졸랑 따라다니고 벗이 될 줄 알아요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좋다 바닷가 상식을 마쳤습니다 자 나가서 뭘 좀 먹어야 되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